이른물을 묘지에요. 돌로 이렇게 내가 돌우동 해주고 여기는 머리는 내가 심어놓은거에요. 이게 이제 번지죠. 저거 우리 요 머리, 머이밭 보세요. 저 아래 머이밭 이게 도둑을 좀 지키니까 많이 번지네요. 저 아래도 머이밭이에요. 파란게 다 머이밭 여기도 머이밭 여기도 머이밭 머이밭 여기도 내가 갖다 심고 머이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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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은게 독립사람이 들어와서 다 뿌리채 뽑아가버려요. 여기가 길이라라면서 들어오더라구요. 여기가 길이라라면서 들어오더라구요. 여기가 길이라라면서 들어오더라구요. 여기가 길인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저 끝까지가 우리 땅인데 손이 못가요. 아직 힘들어가지고, 아직 손이 못 갔어요. 감사합니다.